2회 스크롤 스크롤 ты 스크롤 다 썼나요 아이고 그래서 스크롤 어얼 소리 얘가 내주고 그럼요 왜 어디서 지어낸 소리 안나는데 이건 저기 그래서 그녀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. She is wearing a black skirt. She is wearing a black skirt. 그래서 남자는? He. 아니, 더. 더. He. Man. 아, 그렇군요. He is a handsome man. He is a handsome man. 자, 네가 얘기했는 He는 어떤 남자를 다시 쓰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My father. My father. My grandfather. Grandfather가 뭐예요? 할아버지. 이런 것들.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을 때 너무 기니까 He. 라고 하는 거고요. The man. 그 뜻이 뭐예요? 그 남자. 그 남자. 다시 얘기하고 싶을 때 기니까 줄여서 쓸 때 쓰는 He고요. 그 다음에 더 를 얘기했는데요. 더는 더 부.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그 채. 어? 이 He도 그고 이 더 도 그라고 이게 같은 겁니까? 아니요. 어? 같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? Man.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찾다 발견하다. Find. Find. 오케이. 그래서 너는 Tom 찾았냐? Did? Did you find Tom? Did you find Tom? Did you find Tom? Okay. Find. 오케이. 그 다음에 선글라스는? Sunglass. Sunglass. 어?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Sunglasses. Sunglasses. 해볼까요? Sunglasses. 가요? 상영. 상영. 그리고 storms. 네. 상영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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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선. 네. 네. 그래서 너는 해변에서 숨어온과 선글라스가 필요할거야 두원이는 지껏 하시구요 네 살 가게 아들이 있다 네 셔츠를 한번 써볼까요? 다 됐나요? 다 됐나요? 다 됐나요? 다 됐나요? 아 맞다 D 타이 블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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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우드 블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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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아이디 붙입니까? looking for 사다씨의 아이디 붙여 될 거 아니에요 finding, looking for look for하고 find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나의 단지를 찾는 것은 힘들었다 finding my ring was ha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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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자는 woman 여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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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았나요? 그 여사 누구야? who is the woman? who is the woman woman okay 그 다음에 dress 나는 파티에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. 착용하는 중인 착용하고 웨어링 그래서 그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He is wearing a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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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F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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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IFE LIFE fram ended 내 집사를 볼 수 있겠니? Can you help me look for my wallet wallet 너 분명히 월을 배웠잖아 월에다가 이거부터는 월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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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수민아 네가 생각을 해도 파티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벨A 할 때 열심히 했나요? 오케이 경찰관은 폴리스 어피서 해볼까요? 아니 뭐 쓰는 걸 대단한 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가셔서요 맞나 폴리스도 폴리스도 폴리스 그 다음에 오피스 폴리스 오피스 폴리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폴리스 오피스 폴리스 오피스 오케이 그 병사관이 실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 폴리스 오프서 파운드 품 파운드 파운드 어 쿨 쿨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글루 글루면 이거 뭐겠어 클루 클루 어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바지는 팬츠 팬츠 오케이 그래서 저 바지는 너에게 너무 짧아 보인다 넌 넌 넌 넌 넌 넌 팬츠 룩투 스 스 short short 월 월 도즈 팬츠 룩투 shirt for you 아이고 도즈 팬츠 룩투 shirt 시간대 스 글루 shirt shirt for you 팬츠 오케이 그래서 시합치고 해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교재에 전혀 안한 것들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